한국은 남편 집안 직업 소문이 자자한 탤런트 한국은 나이는 42살, 1975년생. 한국은 남편 직업은 홈쇼핑 MDM. MD란 상품 기획자인데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함. 참고로 한국은 남편이 일하는 회사는 CJ홈쇼핑임. 한국은 남편 나이는 4살 연하다. 아는 선배 소개로 만났다. 45.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4월 19일 1 5에 2 7에 3 8. TNG 한고은은 과거 남편을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친언니가 근처에 있어서 먼저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고 언니가 나보고 고은이가 남편을 많이 좋아하나보다. 말투가 달라진 애라고 하더라. 한고은은 남편이 처음 보자마자 좋았다.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는 말이 진짜인 것 같다. 한고은은 남편이 어느 날 나랑 결혼할래? 라고 프로포즈를 하기에 그래요 라고 대답했다. 남편과 만난지 101일이 되는 날 결혼식을 올렸다. 불과 3개월 10일 만에 결혼 결심하고 결혼식까지 올린 것임. 초스피드 결혼인데 그만큼 한고은이 남편에게 반한 것 같음. 한고은은 남편을 만나고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 원래 나가 원래 불면증이 있어서 하루에 서너 시간을 자면 많이 잤다. 그런데 결혼 후에 불면증이 없어졌다. 한고은은 몸매 관리는 사는게 불편하면 된다. 내가 먹는 건 잘 먹는데 꾸준하게 관리한다. 사실 먹을 때도 잘 살펴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덜 먹는다. 한고은은 또 한 집안에서 원래 육식을 잘 안 했다. 고기 대신에 해산물 먹고 마켓토 대신에 아메리카노를 먹는다. 한고은 남편 집안은 어떻게 될까? 홈쇼핑 회사에도 유복한 재료가 집안의 아들로 소문이 났음. 실제로 2016 명단 공개에서 양과 사랑 듬뿍 받는 며느리 엔두 4위 스타 명단이 뽑혔는데 여기서 한고은이 4위로 뽑힘. 즉, 한고은이 시댁에게 예쁨을 듬뿍 받는 사랑스러운 며느리이고. 이것이 소문이 차자하게 퍼진 것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